안녕하세요 맞아요 제가 아들 이브로는 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진이 언니들 아닐까 싶은데 대박 오늘 같이 계실 수 있던데 너무 떨려 이게 최악인데 그게 최악인데 이상한 예각인데 그러면 진짜 짐 싸서 나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네 아 이거 가방 보고 네 맞아요 네 좋아요 실각난다 우와 이거 너무 줄어서 그런 거 같아 그래 아 이거 약간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찍고 이따가 또 찍고 이따 식당 들어가서 찍읍시다 진짜 이쁜데요 이거 오늘 다 만든 거에요? 우와 진짜 이쁜데요 진짜 이쁜데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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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게 했나? 어머 너무 크게 했나? 나 반가웠고 김패를 되게 맛있게 나 방금 금지감을 들었어요 나 방금 금지감을 들었어요 하하하하 이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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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이 Baby acking 아니요 timeline 조금 interactive 아니요 IK Specifically 이쁜데요 일로 dismiss 세계 nie 다춤 cles 오늘은 ues 여기에서? 어? 여기에요? 너무 가깝다 나 의자 쓰는 거 당황했어 지금 이게 뭐지? 아니 아 크게 보니까 너무 잘 어울려 아! 아! 검색이야 네 좀 더 줘 좀 더 줘 좀 더 줘 좀 더 줘 아 저는 이번부터 갈 거 어 그래요? 아무도 안 계신 거 같은데 외로울 거 같은데 안 돼 아 아니요 저는 긴장해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잡았어 어 이렇게 잡았다고 귀여워 후 귀여워 어 어 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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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켜주실거죠? 네 아 진짜 너무 심장 지금 금지는 왜 이렇게 귀여워요? 중간에 가세요 이번 CGV 생중계상 상영에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될 에스캐시 있다고 하는데요 밤새고 버스로 가야되가지고 이번 CGV 생중계상 상영에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될 중간에 에스캐시 있다고 하는데요 에스캐시 왠지나 에스캐시 왜 이러죠? 팝코드 음식물 팝코드 음식물 소식거면 되겠지? 안되요 왜그래 몰라 아니 미국인이 영어 좀 잘할 수 있어 왜그래요 미국인이요 미국이 아이바를 부를 수 있는거 아냐?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심심해지면 다 빠지않고 가윈 다닐거야 보이전플래닛의 파이널 생방송이 곧 시작됩니다 진짜요 행복함 관련되시고 마지막으로 1번 부탁드립니다 푸르다 푸르다 예 진짜요 아 네네네 플레예네요 푸르다 다시 먹어야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오.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안녕! 진짜요? 지금 하는 거냐? 네. 귀여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떨려. 떨려, 떨려. 진짜 재밌겠다. 아, 너무 많아. 데잎. 아니, 지침세. 여기까지가 아니지 몰랐어요. 뭐야? 흠, 눈같아. 이제, 제가 주위로. 나이. 빗나는 공연이 계기 싫은 것 봐. 저한테 미지플래닛이 그래요. 너무 조 decided. 마저, 나를 엄청 크게 들려. 아, 맞아. 진짜 눈물할 것 같아 중앙대기 하자 아 돌아가자 진짜 우진을 험과 빛의 속도로 다 연결할지도 몰라 나 진짜 진짜 어디서 할 것 같아 진짜 상디는 안 왔어? 우와 저 상디는 못 찍어가지고 진짜 이걸 다시 해볼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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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니야 진현이 어딜 가요? 진현이야 진현이 못 바꿨는데 진현이 뒤에 있어 잠시만 아 너무 길는데 잡아줘 완전 뒤에 있어 진짜 미쳤어 너무 미쳤어 너무 미쳤어 진현이 다 와도 진현이 다 와도 진짜 진짜 잘생겼다 잘생겼다 우와 진현이 안 보여주냐 아아 좀 잡아줄라 나도 점심 운동복 하고 싶어요 우리 빛나 나 너라서 우리 낫다 우리 낫다 아! 드냥이 잡혔어 우리 낫고 너도 세고 우리 낫고 우리 낫고 우리 낫고 우리 낫고 우리 낫고 울지마, 데뷔할 거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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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우와, 진다! 못 짰다 내 감자 오늘 이노래! 추워!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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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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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떡해 와 땀 흘러졌어 나 우는 줄 알았어요 아 땀이인 것 같아요 땀도 그렇게 이쁘게 흘린다고 최종 데뷔 중 가위력 TOP9이 결정된다 와 아 서른다 진짜 서른다 와 와 와 너무 와 이들의 운명은 스타 크리에이터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이들의 운명을 결정한 파이널 글로벌 2차 투표가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하네, 이네, 이네, 이네! 시험인 것 같은데? 아 신나! 헤어져 당연히 헤어져 당연히 헤어져 당연히 헤어져 당연히 헤어져 여러분이 중생명수 중에 누구인가요? 우와 날 땄어 어떡해 소름 돋아 가장 빛나게 소름 돋아 빨리 해야 된대요 타임 투 샤인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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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떡해 어떡해 와 뭐야 와 쌍연곡이 테디 꼭 데뷔를 해서 저희 감미로운 보컬과 미소로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와우 귀여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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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